디즈니랜드 가는 날 늦쩌내소 여기는 지금 디즈니랜드 입구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여기로 가 캘리포니아 어드벤처 이거는 애들꺼 이거는 어른꺼 가방검사를 하네 할로윈이라서 저렇게 해놨나봐 우기뿌기다 우기뿌기 티켓 뭐 받았어? 티켓 랜덤이래 자 이게 뭐지? 컵이네 알림 모자다 아기꺼인가봐 우리 머리에 안맞아 귀여워 또 달라 여기는 또 다 할로윈 스티치인가봐 할로윈 스티치 어 도비다 도비야 왜 여기있어 여우다 슈퍼카 가방인가봐 슈퍼카 가방인가봐 그러다 모자 귀여워 이거 가방인가봐 들고 다니는 포대기 가방 플루토 귀여워 예스 예스 여기있어 파는거야? 응 파이더맨 왔어요 지금 파이더맨 왔어요 지금 파이더맨 왔어요 호기 가고 여기다 아, 위도우다. 아, 위도우다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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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지? 오늘 맛있냐? 보니까 그 패스가 없어졌대 아 그래?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고춧가루 고춧가루 다 일일이 기다려야 된다 타이머 여기 초가 있잖아 너무 귀여워 포장이 요리처럼 돼있어 레미 누구나 요리를 할 수 있어 고춧가루 와 이거 뭐야 너무 빡친다 성아 이거 여기다가 시리얼 먹으면 너무 웃길 것 같지 않니? 정체를 알 띠용띠용 세상에 이거 포키인데 빛이네 디테일 봐 귀여워 후드 집어 귀여워 귀여워 포니 너무 귀여워 너무 커? 엑스라게? 길이가 괜찮네 이렇게 이렇게 너무 귀여워 갈게요 예스 오케이 너무 귀여운데 이거 레미? 응 가방이다 티셔츠로 완전 실제 그거처럼 해놨어 세트전처럼 완전 실제 그거처럼 해놨어 서있어 봐 사진 되세요 아 나와 아 나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쌓인 아 아 오이치! 자? 뱅이의 옷? 와요! 우리 맘에 구멍이. 맞아! 뭐야? 뱅이의 옷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너희가 쟤는 데이터가 없어서 여기서 먹었으면 좋지 않으면 좋겠는데 나는 어디에 있는지 못하겠어 빅소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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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도 이제 마유 먹었어 빅소코 야, 어디서 한창을 들어가야 하는데 빅소코 이빨이 다 낀다 맞아 하얀 시즌 메뉴래. 근데 이거 지금 감자튀김인데 이렇게 크림 해놨거든? 무슨 맛이야? 생크림이네. 이거는 좀 안 어울려. 젤리. 네. 6분. 네. 6분. 네. 6분. 여기? 네. 네. 저는 길을 가야 해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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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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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